확보해 주게 된다면 함부로 쉽사리 푸쉬를 못하거든요 오오 레오 네 어레이자 아웃사이더 서클에 있던 오이엘 레오 선수입니다 자 수지우 선수가 포칭키 그리고 미라마에 들었을 때 페카도 여기서의 랜드마크 싸움 절대 지지 않는 팀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동안의 수탄 싸움에서 다 이겨내면서 지켜낸 랜드마크 싸움 남아있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17게이밍이 이런 랜드마크 멸망전을 치렀을 때 절대 무리하지 않는 다 알고있다 보니까 놓치지 않죠 상대가 안 돼요 진짜 잘하네요 17게이밍이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아 끝났네요 어우 이것도 헤드 피해서 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아 일곱 습까지 그래서 함부로 소위 말해서 1점의 라인으로 하고 불리는 곳을 먼저 먹었다고 해도 체급도 있어요 와, 헤븐! 이걸? 아이고, 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이건 헤븐 선수의 M4의 정확도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M4 대 베릴이었는데, 헤드를 두두둑 때리면서 이겼어요. 기블리가 어떻게 이번 PCS에 진출했는지 저희가... 여타! 정확히 돌고 있었어요! 타빙 아주 잘해놨을 거거든요. 이게 상대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네요. 네, 스드드까지 뺏었죠. 아주 좋습니다. 배고파와 임펜트! 산책로의 이! 싸움도 죽여있었거든요. 맞아, 모았나! 내가 신혁준이! 하면서! 자, 여기서 누룩! 자, 판자집 라인의 스플릿 운영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아, 쇼우가 이 엔드를 기절시켰네요. 아까 전에 총소리를 조금 냈는데, 총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두리박은 것 같거든요. 젠지가 과감합니다. 17게이밍이 확실히 이런 민동산 전투일 때 어느 위치... 집중해라! 중요하죠! 공복이에요! 아! 아! 키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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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링창이 가져갔고요. 아, 또 기절당하다 보니까 산책로 기준으로 올라와서 숲 쪽에 눕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바꿨습니다. 위에서 여기서! 15등! 광타! 자, 그리고 다나와의 서울 선수가 링두 선수에게 당했고요. 아, 잡히네요. 아, 이거 너무 라인을 당겨가지고 이거 묶였는데요, 렉스도. 뒤쪽에서의 포탑 라인 때문에 저쪽으로 교재를 안 하고 그런 라인! 역시 중국 팀들은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일제 사격이 아니라 일제 수류탄을 던지면서 같이 면허기 위해 이런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도 탱크 선수를 에이제트 선수가 기절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방을 정리했을 때 빈팀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견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지금... 뉴 에피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멀티서클 게이밍이 낮추진 않는데요? 어, 그리... 야, 잡아냈죠! 야, 저 슬랩! 야! 야! 어, 이거 바퀴브가 먼저 퍼졌고요. 네. 이거 리드까지 정리를 하... 아, 하... 헬렛 기절이네요. 그래, 노우! 바로 사노트가! 이걸로 하우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아, 이걸로 하우스. 아아!!!! 근데 멀티서클 게이밍도 로키 선수가 킬 스틱 잘했어요. 맞습니다. 다먼 기아도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지금 놓치지 않았죠. 자, 그리고 갓비이가 쇼우를 기절시켰습니다. 힘싸움. 자, 수통 있어요. 3레벨에서 2점을 제대로 살려보나요? 하지만! 아아. 2점에서, 2점에서. 이야, 역시 17게이밍이에요. 벌써 8킬이에요! 참, 진짜. 그리고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면 백옵파와 광룡프리스가 올라갈 수 있는 스쿼드를 유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건 위험하죠. 백옵파도 기다려야 돼요. 아 이거 17게임에 알고 있어요. 이미 본인들을 치러 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 아! 그리고 우릴 안으로 스쳐쳐! 네, 래쉬가 수지우를 기절시켰고요. 아카드는 소리를 안 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찾아냈어요. 잘 찾네요. 즉시 개입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두 팀의 힘이 빠지면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구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차단선을 긋고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배고파는 게임하고 있죠. 그렇죠. 아 이거 여기에서 킬로그 나오면 가만히 있는 팀이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APL의 또 묘미거든요. 맞습니다. 히카리를 노려봤어도 코아트인데요. 자, 여기서! 어, 일단 놓치네요. 그리고 다먼기아와 이글하우스의 전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히카리 이거 위험한데요. 아쿠아5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로키도 확킬이 났고 이노닉스가 헤븐을 기절시켰습니다. 수류탄 거리도 나올 것 같고요. 나무였거든요. 지금 픽이 우측으로 찍혔죠. 자, 왼쪽에 누워있는 거. 지금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어요? 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아, 근데 셔우가 결국 피오를 잡았네요. 이것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배고파 입장에서는 스쿼드 유지하는 게 지금은 좀 필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아아아아! 링창!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승산이 있는 건 아무래도 젠지. 그리고 다먼기아 입장에서는 U자 수비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후에 자리를 만들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네. 로키도 이미 잡퇴합니다. 왜냐면 이 아웃서클 상황에 전황들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와, 그리고 주푸! 야, 기블리 이제 레더밖에 남질 않고요. 그리고 이거 술을 탐 뿌리면서 젠지가 요리할 수 있는 그 가능... 자, 여기서 세 명이 바라보고 있을 때 뒤쪽을 노리는 배고파의 급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이노닉스. 그렇죠. 4대2 결투하면 그냥 밀려요. 그렇죠. 자, 체인지도 게임도 지금... 약간 묶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가? 자, 투아트, 폭시, 아쿠아5 세 명이 남아있는 배고파 무리하지 않고 내려오나요? 다먼기아, 그리고 또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패트리코로드 대 주푸의 대결입니다. 아, 그래도 기절을 지금 피할 수가 없었고요. 오, 소류탄! 자, 이렇게 되면 배고파가 빠진 상황에서... 오, 아, 오히려... 이런 젠지가 웃죠? 예. 자, 엎드려 있는데 숙탄 데뷔 들어가겠죠? 아, 이거 울었어! 이거 줌이 조금 늦었는데요? 왜? 그래서 쓸어버려요, 그냥. 차량 이후로, 힙을 들으러! 자, 폭시 잡혔고요. 네. 이러면 아쿠아5만 남아있습니다. 위치 특정되자마자 그냥 묶여있다. 그냥 이거 라이딩샷으로 쓸어버리면 된다. 과감한... 후반부에 많이 보여줬던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그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았었거든요. 음, 맞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피로에 의한 팀들을 정리하는 그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확인 됐습니다. 자, 이것도. 아... 자, 그런데 어쨌든 담원기아가 막내 선수가 있는 곳이 경사면이기도 하고 저쪽에 바위가 큰 게 한 거 한 게 있는 거예요. 대각에서 다시 한번 살리는 동안 이 스쿼드를 유지하더라도 인서클에 들어오면서 여러 팀들의 그 양각 구두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절만 시켜도 자기장이 쓸어먹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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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얻어, 얻어. 도대체 기절 시켰어. 자기장이 다 쓸어먹으면 키포인트가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섬광 던져주면서, 시간버티와, 만내도. 이거 조미야에서 다 쓸어먹나요? 조미야에서... 와, 버무리야. 아, 버무리야. 네, 랩방어, 널 데려갔고요. 근데 이것도, 도망가는 것도. 다들 벌렸었거든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차량 타고 갑니다. 아 2점도 주지 않겠다 첼칭 첫 번째 배치 7킬 치킨